많은데 여자친구까지 있어요? 세상에 엄마야 엄마야 뭐야 이거 그건 무슨 이치야 뭐야 이거 와 뭐야 이거 이상하다 엄마야 엄마야 세상에 엄마야 세상에 이게 내꺼 조회수 최다클립이었어 근데 진짜 잘한다 아 이거 처음보신 분들이 많구나 이게 이거 2부는 팝콘TV 계속 보겠습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? 이것도? 어 잠깐만 저 때 뭔 생각했냐고?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저렴겠지 우와 여러분 세상에 우와 세상에 잠깐만 잠깐 마이크좀 끌게요 잠깐만요 오 뭐야 세상에 세상에 남자래 어? 어? 욕 싫어